무슨 소리야? 다친다 아니 다치는 소리야 우리 위로하고 있냐? 무서워 아, 너 갈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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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아, 손 그쵸? 우리 두번째 료칸 미카 와야 료칸 일단 가서 짐을 맡기고 물어 봐도 안 된다 할 수 있어 아, 돼 돼 너무 예쁘다 오, 다가겠다 실례합니다 오늘 문학하셨는데 체크인 후에 荷物預け가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그러게 근데 이게 주말이라 날씨도 적고 응, 날씨 오늘 진짜 엄청 좋아 계란먹은 냄새 계속 계란먹은 냄새 나죠 계속 계란먹은 냄새 나죠 케이블카 바로 따러 갈까? 우와 우와 여기 밖에 나가고 싶다 우와 우와 요한 냄새 장난 아니야? 대박 우와 날씨 엄청 좋아 너무 멋지다 응 그거는 바다야? 산이야? 아, 이거 바다네 여기 여보 와, 대박 우와 멋있다 우와 여기 조족탕 있는 거 뭐야? 아, 여기 그러네 여기 조족탕 있네 저기 해볼래? 자리 하나 더는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이거는 저건가 봐 핫콘핵이 어 핫콘핵이구나 어 사이다? 어, 사이다 사이다 맞지? 하나 마셔볼래? 이거는 코라 코라 코라가 흰색이야? 신기하네 호지산 콜라 응 어, 하나씩 사고 싶다 아니 이거 안 마시고 가지고 진짜 그치? 너무 예쁘다 어 저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4개 다 같이 넣으면 무번될 거 같은데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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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재미있어 눈까지 와서 너무 멋있어 택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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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가 기가 막혀가지고 오늘 날씨가 기가 막혀가지고 Arabia về хорошо 우와 지금 오세요? 우와 먹어볼려고 와 우와 어제 눈와서 절경이야 여기 우와 우와 해발 천미터 해발 천미터 아 일로와봐 저쪽도 가보자 한번 와아 야 아까 케이블카 오랫던거구나 와아 운명소리 하네 후지 난 못보나봐 저쪽으로 내려가서 봐야될거같아 사람들이 다 저기있는 이유가 있죠 어 저 달걀에서 사진 찍는다 어어 줄서자 더 길어지긴 하네 빨리 서자 저정놈이 양호한거같아 와아 미쳤다 와아 미쳤다 저기 가자 저기 난간같은데 어어 와아 미쳤다 미쳤어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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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д 김자만 먹으면 무슨 맛이야 김자만 먹으면 무슨 맛이야 맛있어 소금 찍어 먹어 어떡해 먹지마 별로 안 짜지 꽁따 꽁따 맛이야? 꽁따 먹어보자 짜자잔 보세요 오오오 뜨거워요 알았어 알았어 맛있어 완전 일본 카레 맛이야 맛이야 근데 빵이 있어 토로켓은 안 먹어 나도 잘 먹는데 들어가볼까? 맛있어 에그소프트 아이스크림 이거 너무 귀엽잖아 근데 이거 호시산 같다 응 그렇죠 은색이 나지 않아? 왜? 아 있네 가격 똑같지 오 빨간색도 있네 치즈테비 치즈테비 안녕 여기 스윙 크루즈 뭐야 프리패스 플러스 원웨이 480원이라네 아 퍼스트 클래스 파스트 클래스 어 하자 진심? 어 여보 좋다 날씨 좋다 날씨 미쳤어요 미쳤어요 어디를 갈 수 있는데? 나는 밖에 안 서 있고 싶다 이거 30분 타는데 여보 30분 동안 밖에 서 있을 수 있어? 너무 추운데? 미친 선실 여보 여보 앉아있자 여기 좀 아기자기한 느낌인데? 귀엽다 아이스크림 오늘의 퇴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지금 방금 이 버스 30분에 보니까 29분에 7,000원 그니까 1,000원 맞지 아니 웬만해서는 하는게 무조건 일찍 다시 가서 이제 새로 오는 숙소 안녕 안녕하세요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오늘 예약사 포함 알 수 있네요 자리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편하신 자리 앉으시면 되세요 엄청 깔끔하다 거기 앉을까? 거기 앉아 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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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하이키 아 하이키 이렇게 준다고 한 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원서는 여기 바로 9시로 밤 12시까지 이용 가능하시는데 오늘은 아마 손님이 조금 많으셔가지고 레스토랑으로 가끔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5시에서 9시까지는 사용이 조금 중지가 됐습니다 아 저쪽에 있는 커피 마신은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여기가 프론트 있고 눈앞에 보이는 매점이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용 가능하십니다 이 건물이 본관으로 140년 이상 된 정통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프론트 옆쪽에 뚫려있는 본관과 그 다음에 올라가셔서 왼쪽 편으로 가시면 전시실이 있으실 거예요 아아 아 네네네네 이제 아무것도 안 써져있긴 하지만 이분이 레스토랑 입구가 되시고요 아 네 아 여기 있구나 네 진짜요? 네 이제 지금 3층이신데 먼저 보구실방은 2층이시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용이 되시면 아 네 아 네 저도 일한지 얼마 안 되가지고 아 아 네 10월달부터 일하고 아 그러시네요 아 아 네 네 네 이제 저는 계단으로 내려가서 어 같이 타고 가신 아 안 되나 아 오 진짜 깔끔하네 응 undert 허 네네네 이 파일 안에 이제 레스토랑 시간이랑 적혀져 있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온천이 여기 모리노요라고 하는 온천이신데 여기 보고시는 손님들의 이것도 이제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혹시 오실 때 유네선 건물이라고 네 유네선이요 바로 위에 아 여기를 그냥 이용할 수 있어요? 네네네 이제 오늘 혹시나 이용을 못하시면은 지금 이제 내일 체크아웃 하실 때 저희가 레지카드 안에 영수증을 넣어드리기 때문에 그거 보여드리면은 이제 체크아웃 하셔도 번천을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 주변에 보라역이라고 많이들 가시는데 네 저쪽 장롱 열어보시면은 유카파랑 이제 양발이랑 타올이 다 비교가 되어있으셔가지고 아홉이 다 비교가 되어있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어 너무 좋다 오 편하긴 하네 솔직히 좀 멀리 가야 돼 오 편하긴 하네 네 오 편하긴 하네 오 편하긴 하네 응 음 좋았다 여기 오빠 씻을 수도 있네 여기는 미쳤어 와 일본이다 찐 일본인데? 너무 귀엽죠? 하이 뒤에 뷰 좋아한 느낌이 있어요 깜짝 놀랄까? 와 저게 진짜 짭니다 여신 저거겠네 대박이다 대박이다 우와 이제 먼저 유자로 만든 두부 위에 성게알이 올라가 있는 음식이시고요 윗부분은 이제 세 종류의 사심이신데 참치, 겨울절 방어, 단새우 사심이시고 참치, 겨울절 방어, 단새우 사심이시고 참치 잡고 하이 하이 진짜 엄맥 하 미쳤구나 멸치를 튀긴 거구나 음 음 음 음 음 이게 애피타이저야 음 차원장 훨씬 맛있는데? 어 여기는 약간 집에서 만든 느낌이었는데 음 진짜 맛있다 진짜 음 음 음 음 음 음 오 오 샤부샤부 영이었는데 참고鍋 안뇽 enfin 창고鍋 창고鍋 like 수동산에서 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실력ата 所以 아 네 어 disruption onc 아 시인 아 từ 한국에 온 이제 두대찌이 한 끼 식이 있는데 그렇구나 비? 비? 비포? 도븅? 이렇게 넣어 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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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휴대폰에 음 음 음 음 엄청 맛있어 뜨거워 아니 맛있어서? 지금부터 진짜? 하루하루 그 정도라고? 고기 먹어봐 미쳤지 내가 파라를 먹으면 좋잖아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죽을뿐까? 어 설태껏 맞자마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아 이거 맞자 난 오늘까지 영어 고기를 못 참고 네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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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 11시 11시까지 만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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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지 아침 식사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놓을 것 같아 천 notebook west 아 이번엔 근데trans 쿠이콘 구니 노트는 다 너무 좋았어 응 거기에 비하면 조금 근데 유황냄새가 별로 안 돼요? 또히 되어야 되지 진짜 그냥 목욕탕 같은 느낌이었어 물도 그렇고 약간 느낌이 시설과 밥은 압도적이다 그리고 되게 호텔 사우나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 호텔형 요칸은 아닌데 그만한 깔끔함이 있는 기운이 있다 뭔가 이렇게 작은 걸로 시작했어? 이건 옛날 여기 호텔인가봐 이건 진짜 의미있다 이런 것도 예약표 같은 건가? 신기하다 가보자 여기는 뭔냐? 뭐하는 데야? 모르겠어 나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 보고 싶어 올라가자 좀 무서운데요? 지금 밤 12시가 다 돼가기 때문에 피곤이 피곤이 보이는데? 무서운데 오늘? 진짜 좀 무서워 좀 무섭다 다 담아봐 진짜? 이게 원래 스턴 원래 형태구나 이게 미쳤다 가봐 이거 뭐야 가봐요 이거 장식품 우리 자는 곳은 현대식이지만 여기 본관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아까 그 계단이 이 계단이다 아까 여기가 뭐야? 했던 계단 응 여기 내려가면 돼 여기 내려가면 돼 내려가면 돼 내려가면 아까 거기야 진짜 찐 여기 사진도 이렇게 있네 와 내가 막 이따가 응 여기 자는 다시 아 그렇구나 트레디션 트레디션 이것도 약간 전시 느낌인 것 같아 눌러주세요 응 이거 밀어봐봐 봐봐 깜짝이야 어머 어? 옛날에 그 육탕이구나 여기가 육탕인가? 어 우와 오 원래 육탕이구나 여기가 와 찔다 오 물 나오네 어디? 물 저.. 덜 잠긴거 아님? 반대쪽도 있네 남자 남탕 남탕 이거 같은데 대박 이게 남탕인 것 같아 어떻게 알아? 오른쪽이 남탕일거 오른쪽이 남탕이니까 똑같네 똑같네 누가 생겼어? 왜? 아 무서워 뭔 소리야? 하지마 아니 다치는 소리였어 우리 왜 나오고 있냐? 무서워 갈래 가자 괜찮아 괜찮아 빨리 빨리 아아 아 손 아 손 괜찮아? 괜찮아? 손가락이 열고 있는데 그걸 확 꺼길래 어떡해 괜찮아 좀 무서워서 좀 무섭지 않았어? 소리 잘 쉬다 맙니다 아 내가 아까 화장실 갔었잖아 어 갔다가 어젯밤에 갔다가 거기 있잖아 어디? 욕탕 옛날 욕탕 물 틀어져 있던데 물이 아주 틀어져 있던데 물이 아주 틀어져 있던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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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계속 틀어져 있던데 물을 계속 틀어져 있던데 온천 못하고 죽은 귀신이 있어서 왜? 그 귀신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물을 계속 틀어놓은게 아닌가 진짜 그런거 아니야? 어? 진짜 그런거 아니야? 아이 무슨 어떻게 뭐 어이없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럴 듯해? 어 그럴 듯해 어떻게 영업을 비려주기 위해서 물을 틀어놓은 건가요? 아니겠지 물어보지 어 어 여기 이쪽이다 오 오 우와 뭐야? 오 복합 쇼핑몰 같네 약간? 여기 진짜 큰 리조트구나 엄청 모리노이 어 맞아 모리노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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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커피 우유는 아니고 커피 같아 카페요 이제 이렇게 마지막 온천을 하고 저희는 신주쿠 그리고 니코르 거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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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먹지 음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dinheiro 음 음 네 음 음 네 음 음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